안녕하세요.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.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선물하기 좋은 킬트꽃의 영상이에요. 우리는 감사의 달이 다가오면 이것저것 준비할게 많잖아요. 그럴 때 이런 아이템! 한번 생각해보세요. 직접 만든 것이라 정성도 듬뿍이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선물이 될 수 있어 좋지 않나요? 베베놀이의 킬트꽃들, 카네이션과 함께 어우러진 멋이 너무 예쁩니다. 그럼 꽃을 이용한 소품들 함께 보실까요? 아참!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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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도록 하시 땡기 통하자가 들어올 Swift, 두번 말씀 promised to go. 을 이용해 주세요. column 2098 건강리어 OL 올해 신청자 capit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